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배고파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밤늦게 골프장에서 콘서트 한 적 있나요? 오 완전 처음이에요. 호자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아요 지금? 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관중분들이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. 사기 전부터 되게.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안 보고 계세요. 팬들이 어제부터 와서 기다리세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저기 저 끝에 있는 분들도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 좀 뽑아볼까요? 이번에 더 좋은 골프그룹에서 네 명이 다녀올 수 있는 골프 라운드. 누가 뽑으실래요? 누가 뽑을까? 자 발표해 주세요. 서울 중앙구에 계시는 어 이거 다 말씀해주세요. 다 안읽어도 돼요. 네 최형석님이요. 최형석씨 중랑구에선 씨. 어 저기 예. 있어요? 오늘은 다 안가셨네. 축하드리겠습니다. 하나 더. 벵골프에서 200만원짜리 상품권. 상품권. 진짜 깊은 곳에서 뽑았어요 제가. 오 진짜 가까이 사시는 분 같아요. 파주씨의 김성미님. 김성미님 계세요? 와 딱 보이신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캐쳐 다음노래 들려줘야죠 보노 본보야지 자 여러분 본보야지를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